그런데 아버님, 강산이 새 출발 포기하신 건 아니죠? 포기라니. 내가 일단 반디 때문에 일부 후퇴했지만 뒤에 봐서 그거는 꼭 새장과 보낼 생각이야. 당연히 그러셔야죠.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며느리 보고 싶으세요? 아무래도 좀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좀 뭐니뭐니 해도 이 머니가 많은 며느리가 치고 아니에요. 아버님, 이번에는 뭐니뭐니 해도 안 도망가고 강산이랑 백년회로 할 베피를 고르셔야죠. 누구보다 강산이 사정 잘 알고 이해해 주는 사람으로요.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멀리서 찾으실 필요 있나요? 의외로 가까운 곳에 꼭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건 뭐 내가 알아서 삼아. 야, 근데 너 혹시 우리 강산이한테 마음 있는 거냐? 그래서 난 너네 집에 둘이고 이렇게 좀 잘해 주는 거고? 어, 진짜. 네, 그래요, 아버님. 저 강산이 좋아해요. 미쳤어, 누나? 저 아버님, 아버님 저는 며느리 감으로 어떠세요? 뭐, 글쎄다. 난 지난번 말씀 봤던 화진 씨를 강산이 짝으로 다시 이렇게 붙여주면 어떤가 싶은데. 와, 들었지, 누나? 뭐, 보니까 강산이는 그 여자 질색팔색하던 눈치던데. 아버님, 저도 강산이 짝 후보생으로 한 번 생각해 주세요. 후, 후보생? 네, 아버님. 저, 아니면 연습생? 자, 나왔어. 싸우실. 어? 강산이 목소리 같은데요? 강산이? 강산이 목소리 같은데요? 강산이 목소리 같은데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